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리족구입니다 공군참모총장대 민군화합전국족구대회 오늘 하늘부입니다 20기갑여단이글스와 군수대통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경기 막 시작을 했습니다 1세트 시작을 했습니다 앞쪽의 박치임이 군수대통입니다 네트 건네편의 20기갑여단입니다 잘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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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 멈췄 아 스쿠아가 6대1입니다. 20기갑사단이 많이 앞서고 있네요. 우진' 우진' 자! 흐! 처음으로 통신 담던 일이잖아요! 의진 여장! 흐! 일! 마이킹 흐! 다운!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코트 주변에 서강이신 분들은 방송을 끈다 한 겁니다. 좌우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. 좌우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. 1,2,3,4,5,5,5,5,5,5,5,5,0. 3, 2, 3, 2, 1 2, 1, 2, 3, 2, 1 2, 2, 1 1, 2, 1 2, 2, 2, 1 2, 1 와아아아잇 엘 엘 엘 엘 엘 엘 엘 1 2 3 3 3 4 2 2 3 4 2 3 4 3 4 5 6 6 7 8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1대 7입니다. 20기갑 사단이 많이 앞서네요. 20기갑 사단이 많이 앞서부터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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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 가 하나, 하나, 하나. 다음 bol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